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성장주를 사야 되는가? 아니면 가치주를 사야 되는가? 하지만 몇몇 기릿분들은 야, 그런데 성장주랑 가치주가 뭔데 이 난리야?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성장주랑 가치주가 뭔지는 아는데 지금 현재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그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기릿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정말 깔끔하게 성장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치주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는 그 둘 중에 지금 무엇을 사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시간은 중요하니까 오늘 영상은 최대한 짧게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오. 렛츠 기릿! 자, 최근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장주 다시 간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고 시총순위가 현재 요동을 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네이버가 현재 3위 그리고 카카오가 4위로 뛰어올랐고 그리고 그 네이버와 카카오 사이도 정말 근소한 차이로 현재 네이버가 3위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갑자기 최근 들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조용히 지냈는데 이렇게 뛰어오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 성장주가 촉발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순위 변동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위 중 시가총액 1위 그리고 2위인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순위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즉, 시가총액 3위 싸움이 치열하다고 하는군요. 자, 이 이유가 무엇인가? 증권 간의 미국 물가 급등이 일시적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성장주의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군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하자면 미국 국채금리가 내려가면 성장주는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는 어떻게 되죠?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는 내려간다. 이런 공식도 살짝은 만들어볼 수 있겠네요. 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조금의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1.7%까지 올랐으나 지금에는 1.4%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자, 금리랑 성장주랑 무슨 상관인가? 그걸 봤더니 미래가치 비중이 높은 성장주의 경우 금리 상승기에는 가치산정 예상, 현금 흐름에 대한 할인율, 금리가 높아져 주가가 부진합니다. 반대로 금리 하락 또는 안정기에는 주가 상승 모멘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자, 방금 전에 공식화했던 그거랑 똑같은 내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신다면 조금 뒤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가 약진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 뉴스를 보시면 이런 뉴스도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장주로 쉽게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10년 만에 다시 가치주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의 시각도 정말 많이 나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이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계감 커진 증시, 성장주의 기환이냐 아니면 가치주의 지속이냐. 그래서 오늘은 가치주가 뭔지 정말 짧게 보고 성장주가 뭔지 이것도 짧게 보고 그래서 무엇을 사야 되는지 이 부분도 짧고 깔끔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가치주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나 자산에 비해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치가 있는 주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하니길이 그러면은 모든 주식은 다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모든 게 가치주 아니야?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그냥 가치주를 그냥 단순히 가치가 있는 주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우량주를 가치주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가치주의 보통 자산가치 우량주 정도로 해석이 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이 가치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투자 형태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거를 가치투자자라고 하죠. 그리고 가치주에 대한 인식 역시 과거와는 달라져. 비록 고성장은 아닐지라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고배당을 실시해 주주를 증시하는 기업의 주식을 가르치는 용어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업종이 무엇인가? 조선, 가스, 전기, 금융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흔히 가치형 주식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자 기대분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를 보고 야 카카오면은 가치 있는 주식이잖아. 그러면 가치주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그런 거를 가치주라고 하지 않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은행 같은 기업을 가치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성장주를 보도록 할게요. 자 반대의 의미죠. 지금보다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종목을 말한다. 가치주에 비해 현재 창출하는 이익이 적어 EPS는 낮지만 수익규모와 비교했을 때 주가가 높아서 퍼와 PBR은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성장주의 요건이 뭐 있는가? 기업의 장례성이 높고 그러니까 꿈이 커야 됩니다. 경영자가 유능하며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일시적인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매출액과 이익금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예상이 되고 설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며 발행 주식수도 너무 많지 않은 것들을 들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성장주의 주가는 장래의 수익 예측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 신기술 등 즉시 수익 증가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장래의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주식도 성장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장주는 주가 변동폭이 커서 수익 또는 손실을 낼 확률이 모두 높다고 하는군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테슬라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는 그냥 가치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도 사실상 전기차로는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어마무시하죠. 그 이유는 바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는 미래의 가치를 지금 현재로 땡겨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가 변동폭이 커서 수익 또는 손실을 낼 확률이 모두 높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가치주와 성장주를 정리해봤고요. 정말 깔끔하게 이해되시죠? 혹시나 아직까지도 살짝살짝 헷갈리다면 이걸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치주, 바로 40대, 50대 공무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완벽한 캐시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 월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 개인마다 다르니까 한 50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500만원씩 따박따박 들어온다면 완벽한 캐시플로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노후에는 연금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안정감의 최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군요. 그리고 망할 리가 없다는 자신감. 이제 저 정도 공무원 하셨다면 이제 앞으로 정년까지는 쭉 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장이 제한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500만원을 받고 있어서 아,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500만원 받을 인재가 아니야. 난 천만원을 받고 싶어. 그렇다고 바로 대통령한테 가서 나의 월급을 올려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겠죠. 물론 월급을 올리는 방법은 진급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겠지만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리고 불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을 획득한 대신 이렇게 성장이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한번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공무원 20년차 돼서 한 500만원씩 이렇게 따박따박 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정감이 가득해서 이제 노후 준비를 딱 상상하는 그때 갑자기 세상 모두에게 한 달에 300만원씩 준다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물론 과장이 조금 심하지만요. 자, 그런 시대가 온다면 공무원의 가치는 높아질까요? 아니면 낮아질까요? 조금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낮아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그 소비가 늘어나면 인플레이션도 같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공무원은 이 물가 상승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만 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돈이 많아진다면은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무기였던 공무원에게 그 안정감이라는 무기가 갑자기 퇴색이 된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그러면 성장주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20대에서 30대 스타트업 CEO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0년 전쯤인가요? 그때 카카오톡을 수시한 카카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태로운 캐시플로우. 제일 처음에 스타트업을 만들게 되면은 당연히 돈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성장성이 무한대라고 볼 수 있겠죠. 불과 10년, 관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십몇 년 전에 카카오톡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시가총액 4위, 이제 곧 3위가 될 만한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성장주에 열광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상 모두에게 돈을 뿌린다면은 가장 이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성장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바로 위에 보시면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불안감, 그리고 위태로운 캐시플로우인데 하지만 모두에게 돈이 콱콱 박힌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도 돈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성장주는 그 혜택을 다 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 모두에게 돈을 뿌린다라는 게 뭐죠? 맞습니다. 바로 작년에 있었던 무제한 Q위, 양적 완화였죠.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카카오가 거의 5배 정도가 성장을 해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돈의 힘. 다른 말로 하면은 유동성의 힘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장주는 뭐라고요? 세상 모두에게 돈을 뿌린다면은 그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금리가 낮다면은 가장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기리분들 이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치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가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야 안정감 하면은 가치주지 아니야 야 미래를 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은 성장주지 이런 식으로 팽팽히 갈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물론 개인 성향마다 투자 스타일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글로벌 자금들은 보통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바로 금리가 높을 때는 공무원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금리가 높다는 거는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저금을 많이 한다는 소리겠죠. 그 말은 세상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긴축 정책이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셨죠.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을 때는 은행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야 주식 투자하느니 그냥 은행에다 넣어서 그냥 연 3% 4% 받을래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돈을 은행이 흡수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돈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 반대로 금리가 낮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금리가 낮다는 거는 사람들이 야 잠깐만 지금 현재 1억을 빌려도 월 이자 계산해보니까 뭐 몇만원밖에 안 돼. 만약 그렇다면 다들 1억을 빌리러 갈 겁니다. 몇만원 정도야 그냥 어떻게든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리가 낮다면 세상에 돈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걸 바로 유동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스타트업 CEO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벽하게 얘기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끝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 10년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2019년에 고점을 찍고 슬금슬금 내려오더니 코로나 사태 때 완전 수직 하락을 해냈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야 잠깐만 금리가 이렇게 낮아졌어. 그 말은 세상에 돈이 넘쳐나게 되잖아. 그리고 세상에 돈이 넘쳐나면 성장주의 시대가 온 것이야. 이런 생각에 작년 주식시장 다 기억나실 겁니다. 모든 주식이 다 올랐고 그리고 그중에 특히 테슬라를 비롯한 성장주의 시대가 작년 한 해였죠.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하지만 경기가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조금씩 과열 현상이 있으니까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금리가 발작을 해서 1.7까지 여기 보이시죠. 여기까지 쭉 올라갔었죠. 그리고 그때가 바로 성장주의 고점이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성장주가 힘을 못 쓰게 되었죠. 그 이유는 바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치주의 시대가 오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테이퍼링 얘기가 살짝살짝 야 별일 없을 거야. 한 8월까지는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가 슬금슬금 내려서 1.4까지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가치주가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자 카카오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최근 들어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카카오 주가는 올라가게 되죠. 그 이유는 바로 성장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조금은 있겠지만요. 그리고 그 전에 테이퍼링 이슈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성장주가 꺾였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차트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거의 한 한 달간 소정을 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이 다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작년에 금리가 낮았다. 그래서 카카오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 하지만 금리가 갑자기 1.7을 뚫고 가면서 야 성장주 이제 끝하냐? 이런 말이 나오면서 다시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금리가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야 아직까지 성장주는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말에 한 번 더 급등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금리와 성장주의 주가는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반대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치주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과거에 공부했다시피 은행과 금리는 똑같은 차트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었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앞으로도 그냥 장기적으로 보자면 계속 10년물 금리는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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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면서 결국 슬금슬금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치주니 성장주니 싸움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가치주의 시대가 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렇다고 가치주 올인!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장기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성장주 가치주를 따지지 말고 성장주가 쭉 랠리를 한다면 그때 비중을 줄이고 가치주를 늘리고 가치주가 쭉 랠리를 한다면 그때는 또 납폭과 대 성장주를 늘리는 그런 유연한 대처가 좋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니 기리 그래서 정확한 정답이 뭔데? 그래서 저 기리세 생각은 이거는 참고만 하시길 바래요. 저는 이런 걸 맞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성장주 6 그리고 가치주 4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성장주가 조금 더 올라간다면 그때 이제 성장주를 3까지 줄이고 가치주 7로 늘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결국은 테이퍼링이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금리는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역시 실적이 나오는 주식을 고르자. 꿈만 크다고 다 같은 성장주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진짜 뻥카라고 하죠. 뻥카 주식도 있으니까 실적이 나오는 거 안정감 있게 가자고요. 자 지금까지 성장주 그리고 가치주에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일 또 재밌는 주식 공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빠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